그 녀석 등장 TV 딱 TV 구불구불한 개미 TV 그러니까 공격을 안하는군 오지능벌레 아이야 뒤져보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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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케미클 엑스 짤가구 전역 또 피라미드? 또 피라미드 살려주세요 썩은 고구마가 철 죽이려고 해요 염주 컷 염주 띄우자마자 전투 나오네 이거 염주가 저주 내린거 아니냐 스잘덱이 1도 없는 염주색 스잘덱이 1도 없는 염주색 망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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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세상에. 세상에 어떤 이펙트가 눈 보랏다. 안녕 세상 플러스. 안녕 모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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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딤디디디디 디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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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펌 펌 펌 펌 펌 도력이 약하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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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 방열판 끊었나봐 폭풍같은거 놔줘봐 눈 보라 바꿔야하는거 아닌가? 아니 뭐 눈보라가 타격보단 쎄겠지? 층폭이다 저수어는 미친 로봇 육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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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천자니 육천 눈보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너의 깊은 뜻을 몰라봤구나 흡천 육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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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뭐함 다시 체험 채우면 그만이야 부팅?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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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타임? 하지만 사라죠. 낡은 동전. 버퍼. 하수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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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지와 편향을 든 자 케르 켈 찬의 적이 되기 케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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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비로소 창의적이 된 이펙트 어 내 축선기 임마 헬로 월드 매달이 주세요 500원 느 떴스냐 수원이나 쇼 어 텅스탄이다 강몸이다 뭐 강화해야함 편지를 빼는 자의 검 그 중엔 편지를 빼는 이도 있었다 메아리 급함 합하기 개빨리 나오네 진짜 이라고 하면 안되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용. 소인 편지를 뺄 줄 압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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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도 꿈쩍 안 한다. 눈이 없거든. 소인 편지를 뺄 줄 압니다. 소인 편지 뺄 줄 압니다. 예, 압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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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당신은 코어를 최대로 충전합니다. 재활용 강화해야겠지? 에너지가 너무 없다. 스푼... 숟가락 특... 점액투성이 준넷 되살림... 스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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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개미냐 누가 이걸 보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걔 얼탱이 없네 그래 뭐 이정도는 체력 채울 수 있어 근데 이미 마신 포션은 돌아오지 않지 얘가 돼 진짜 야 암마 너 임마 그러고 말하는거야 허학이 잘하는 디펙트 아이씨 뭐함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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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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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itive. 어적 넌 너무 약해 영체와 쓸 필요도 없네 그저 백 편지 100위로 마무리 아니 숟가락 이거 영체와 살릴라고 넣었는데 정작 영체와는 다 터지고 순수 돌리는데 썼네 순수다살림 냉동육림 44개 월노독 감사합니다 퓨어 퓨어 디 팩트 역시 룬티어 역시 룬티어 4개 월노독 4개 월노독 3개 월노독 1개 월노독 5개 월노독